해태제과 자유시간이 오리지널의 달콤함의 짭짤한 맛을 더한 단잔 초코바 솔티드 아몬드 카라멜을 출시합니다. 국내 초코바 부동의 1등인 자유시간이 크기나 견과류에 변화를 주면서도 고수했던 달콤함의 짠맛을 담은 것은 1999년 첫 출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젊은 층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고 중독성 강한 단짠맛을 담은 초코바로 mz세대들의 입맛을 잡기 위한 변화로 보입니다. 젊은 입맛에 맞춰 초콜릿과 카라멜의 달콤함 속에 짠맛이 톡톡 터져 달달함과 짭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달콤한 카라멜 사이에 소금 알갱이가 박혀 있습니다. 소금 알갱이를 그대로 넣어 짠맛이 혀끝에 바로 닿습니다. 입안에서 계속 느껴지는 짠맛이 아니라 한결 깔끔하고 덕분에 카라멜의 한층 더 진한 풍미가 표현됩니다. 카라멜과 알갱이 소금의 달콤 짭짤한 조화의 통아몬드가 오독오독 식혀 고소함이 배가 되는 것도 강점입니다. 오리지널의 노란색 패키지와는 확연히 달라진 포장 디자인도 새롭게 출시합니다.